저는 빨간불을 못봤어요 사실 못봤는데 못보고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자기냐면 야 틀렸어 틀렸어 빨리 잘해 잘해 이것 때문에 더 긴장되었고 잘 넘어오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박광수 씨와 노현태 씨입니다 할게요 박광수 씨 모자가 아까보다 좀 넘어갔어요 더워서 그래요 괜찮으세요 제가 살이 쪄 같은 느낌으로 살짝 깜짝이야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!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야구단의 고문 노래예요 고문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박수!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아빠랑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재병소 김지민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! 두 번째 대결 최기환 이해승 아나운서 대 티아라 이번 예선전 먼저 SBS 간판 아나운서 두 분이십니다. 최기환 아나운서 이해승 아나운서 반갑습니다. 두 분 다 눈이 커가지고 오늘이라 그래도 믿겠어요. 닮았죠? 사슴 같아서 포털 사이트에 최기환 아나운서를 치면 5월 2일이 나옵니다. 이게 뭐야? 5월 2일! 5월 2일! 5월 2일! 월요일에 춤 출발 미니와이드 툭도 시작합니다. 심지어 저 음원 사이트에도 여기 올라가야죠. 내려받게. 에이 거짓말! 진짜로! 나 알람으로 써야겠다. 5월 2일! 진짜 우리 꼭 쉬는 시간에 찾아봐요. 들어가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이해승 씨 10년 만이에요? 네 10년이나 됐네요 벌써.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야 벌써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해승 아나운서가 사실은 아역 타렌드 출신이라고 합니다. 어렸을 때 활동 시절 사진. 어머! 이렇게 예뻐요. 어머 인형이다 인형. 아 그랬구나. 세상에. 그런데 정말 잠깐. 한 작품. 얼굴 형 좀 봐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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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새소년. 소년 중앙. 새소년 오랜만이다. 소년 중앙 오랜만이다. 아 예. 남편분이 얼마 전에 타렌드 출신에 나가서. 통보를 했어요. 나는 매일 이해상한테 진다. 엎드려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여자는 이기기 힘들어요 남자. 이기세요 이해제 씨는. 못 이기시죠? 이해제 씨. 어 못 이기나? 이길 것 같은데. 이기시다 보다. 저는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되게 심하게 붙었었어요. 붙었대? 네 붙었는데. 아 우선 싸움견이에요. 싸이트가 없이 붙었어요. 결국 와이프가. 저는 애기 보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. 나도 보잖아. 그래서 바로 조용히. 그래서 낙작 엎드렸던 와이프가.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제 씨는. 아내분이 잘 그렇게 실수를 해서 다툼이 일어나면. 보통 남자분들은 그냥.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는데. 어그러운 마음으로. 이해제 씨는 그거를. 잡아서 진돗겨만 이렇게. 딱. 그냥 울어뜯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. 울게 만드는 아내를. 피곤하다. 자 이어서. 오랜만에 돌아온 분애들입니다. 티아라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. 지금 이제 음원이 나왔어요. 네. 넘버나인. 넘버나인.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. 살짝 한번. 넘버나인 넘버나인. 네. 이 춤도. 네. 이 춤도. 네. 멋있는데요. 음악 듣는 춤이에요. 멋있어.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. 일단 살짝 떨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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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 났을 때 많이 떨었어요? 네? 떴셨어요 많이? 많이 떴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자 그러면. 네. 최기현 아나운서와 이혜승 씨 갈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Đ다고. 절대로 surnames. 전 Jan. 지퇴 Hug연아 buenos mesure. 자 룰렛. 최기한 아나운서가. 옆에서 보니까.